일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 또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정당 지지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출범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과정 총평하자면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당이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번 투표 결과에서 우리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든지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안전히 느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단지성으로 아주 이번에 적나라하게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제가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룰 같은 것도 잘 재정비도 했고 또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당대표 됐을 때는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그 2년 전부터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이 대의원의 비중을 좀 낮췄던 거죠. 그걸 30%까지 낮췄는데 그래도 많았었죠.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코드포제를 없앤다든지 일부의 진전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부에서 또 이렇게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고 다시 또 복귀하기도 하고 그랬던 진통을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일기체제가 들어오면서 계속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모를 계속 깨어왔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거의 안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작된지는 2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 정말 안착이 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 2년 전에 대의원제를 폐지를 주장했던 부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간에 타협해서 룰을 좀 줄이는 거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왔었는데 그 당시에 대의원을 오히려 확대시켜야 된다는 주장조차도 했던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큰 논고로 든 게 부울경 지역, TK라든지 부울경 지역에 민주당 세가 약한 곳에서는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그쪽을 대우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가장 주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이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부울경이나 TK 이쪽에 있는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대의원 제도 폐지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의 논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당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인 1표,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1인 1표제를 1인 다표제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당직을 임명할 때 배려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대의원 제도를 계속 구습으로 전 세계 이런 나라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시대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까지 바뀌는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에 여론조사 30%하고 70%가 우리 당원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중에 대의원이 14% 권리당원이 56% 여전히 14% 남아 있고 표의 등가성으로 환산하면 1인 20표예요 여전히 여전히 그건 다음 당대표 선고 때는 아마 1인 1표로 바뀌지 않을까 정말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 김태현 님이 이런 댓글 주셨네요. 경주 권리당원입니다. 일요일에 서울올림픽공원 전국 당원대회에서 같이 사진 찍고 반가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했습니다. 연임을 했는데 2년 전에는 70.77% 그때도 최고 기록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85.4%예요. 직전 전당대회보다 득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서 집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대선 0.73% 정말 근소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로날띵적인 완전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주기기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국정기조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표적수사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다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뭐라도 하나 잡아내려고 지금 온갖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을 통한 정치적인 탄압의 대명사로 또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야권이 통합해서 한 192석 되잖아요. 그 통합적인 야권, 그 거대한 야권을 통합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맞설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생이나 경제를 챙길 그런 능력 있는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이번에 명백하게 명확하게 확인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심과 민심이 지금 민주당도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이번에 85.40%를 득표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도 85.18%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들을 주도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신민심은 거의 일체화돼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당시 대표 후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희 오마이티비에서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었는데 그때 강조했던 게 2년 전에는 이기는 정당을 강조했다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당원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당원들의 중요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고 잘 들어야 되는 그 목소리다라는 걸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학자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난번에 의원들 워크샵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기에서 정당이 주도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당원들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권리당원이 125만 명 정도 되는 거지 실제로 당원은 500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500만이 거의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당원 민주주의,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가 좀 속도가 더 가파르게 안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언론의 중요성인데 그래서 오마이티비 많이 구독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200만 아직 안 됐나요? 지금 199만 9,112명. 한 800 맞나요? 888명? 오늘 돌파하면 되겠네요. 오늘 돌파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하고 계실 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정당, 당원들의 목소리 강조하면서 언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달라고 인터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인터뷰 마무리 발언도 그렇고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원들과 함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서 연임 대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도 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그때는 총재를 겸직했었죠. 그때 처음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였는데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득표율도 또 갱신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일부에서는 그거를 보수론이나 이쪽에서는 일극체제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단일 대우라고 보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정권을 되찾아오자. 이런 기류가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새 지도부 선출이 되고 바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 또 한동훈 대표 만나자 이 얘기였는데 한동훈 대표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만나게 됐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가 됐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순서 상관없이 영수회담도 하자.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이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건 늘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거절할 명분도 사실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수석대방인 입장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현안 의제 같은 건 실무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단서는 좀 달았죠. 사실 걱정은 좀 된다. 걱정은 된다. 수평적 당정관계가 온전히 지금 확립되어 있는지 사실 의문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뭐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 만나봤자 화비해봤자 용산에서 노하면 끝인데 그러니까요. 왜 만나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엔 사실 영수회담 먼저 우리가 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만 중간보수 나면 또 진짜 보수가 있는데 중간보수 만나봤자 뭐가 되겠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도 그동안 입장이 여야 대표회담부터 먼저 해라. 뭐 이렇게 계속 입장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디딤돌로 영수회담을 가는 명분을 갖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서 볼 때는 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 여야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건 계속해서 금투수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투수의 토론하자 금투수의 입장 밝혀라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고 있느냐. 이 얘기. 어떻게 이제 평행선이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다 하면 되죠. 다 하면 된다. 왜냐하면 금투수에 대한 입장도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지금 당내 의견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입장도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대법원장 추천을 하겠다. 본인이 내면 되는데 또 알바끼 하나 해놨더라고요. 알바끼. 재보공작을 포함해서. 그거 포함하자고 하던데. 당 안팎의 의견을 조율해서 절차를 말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증은 지금 사실 내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추경원 원대도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고 반대하고 있고. 친한 의원들도 지금 장동혁 의원도 반대하는 기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보공작 그걸 끼면 그걸 기하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길 내심 바라면서 알바끼를 해놨는데. 김규원 변호사도 좋다 나든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그걸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뺄 이유도 사실 없어요. 재보공작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당연히 다 포함. 김건희 여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연료 의혹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충수예요. 한동훈 대표의. 그러면 우리 재보공작 받겠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특검법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진상금융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특검법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이미 거의 90%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특검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한 번 시작해보면 최혜병 특검법 만약에 도입되면 한 달만 지나고 보세요. 관심 받기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재판 과정 진안하게 가면. 우리 이태원 특검법 지금 진상금융 특검법이 통과된 거 그거 지금 조명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발의되는 그 자체가 대단히 큰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신유인사들이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받으면 다른 특검법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대표 회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저는 그리고 또 내용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은 또 실무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깰까 봐. 오히려. 그게 좀 염려스러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결국 금투세 얘기만 하자 이렇게 나올까 봐. 금투세도요. 사실 우리가 우리 당내의 의원들끼리 의원들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했던 우리 진성준 정책의장도 유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 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투세 관련된 거는 아주 현명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의 만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만남 이후에 영수회담까지 갈 수 있을지 이제 대통령 씨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도 이제 명분이 이제 명분이 계속 거부할 수 없는 명분 왜냐하면 지난 1차 영수회담 때 자주 만나자 그랬잖아요. 전화번호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부할 명분이 그동안에는 그 거부 명분으로 여야부터 여당부터 만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만난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요.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